10% 안 깨지나? 폭파시키자 10% 폭파 돼야지 재밌겠다 근데 난 이미 해보겠는데 솔로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솔로 돼서 너무 좋아 스쿼드 너무 힘들었어 자 오늘은 신맵 솔로가 되는 날 저기 가볼까? 여기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? 아 거기인가 보네 그럼 노란핀 가볼까? 이렇게 여길 가보자 그러면 드론을 찾아가지고 보안키를 찾아서 점프 근데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온다 다들 큰 건물 여기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건물 이름 붙여야 되는 거 아냐? 쌍둥이 빌딩 교보문고 저기 있는 갈색 가는 교보문고 같다 아하하하 이런 하나씩 정의하네 깨진 창문 안 보이는데요 깨진 창문 저기만 어디야 창문이 어디 깨져있어? 쪼? 쪼? 쪼기? 쪼기를 드론으로 가라는 건가? 드론이 있어? 어 내가 방금 본건 저 방이었던 것 같은데 헉! 내가 본건 저 방이었어 헉! 이렇게 왔었구나 내가 말한 보안키 방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바로 찾았다 여기도 외워둬야겠다 이거 제일 큰 넓은데 여기로 오는 거 내가 잡은 적이 있거든 여기 보안키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헉! 오늘은 삼뚜기네 내가 그때 봤을 때 왜 이리 걸어진 흠! 10% laptop 안 깨지나? 핳핳핳합 폭파시키자. 10% 폭파되어야지. 이런 도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런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빼먹은 적. 이 근처에 사람이 내려졌어. 어머! 여기 올라가 있네. 우와, 그냥 꼭대기에 진치고 있네. 발 떨어질 뻔. 와,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다.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? 여기서 올라가서 위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? 너무 절로 부술 것 같은데 제세동기 두 개! 뭐야? 킬러가 왜 이래? 제세동기가 두 개! 와 내가 뭐 안 들려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드론 다시 찾으러 가야겠는 거야? 와 주변 사람 많다 아직 아 건물하고 싶어 건물 못 하게 돼 있다 아하하하 님누라 건물 못 하게 돼 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? 가운데 비었어 아하 아 나 가운데 빈지 몰랐어 어 뭐야? 아 가운데 왜 비워놨어? 아니 뭔가 알았어 가운데? 와 나 진짜로 진짜로 사고나는 느낌 났어 방금 와 진짜 약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? 와 무슨 저기가 뚫려있냐? 야 차는 저게 안 빠지잖아 저 오토발만 빠지는 거야? 헉! 대박이네 진짜 오! 드론이다 이제 찾으면서부터 뭐하냐고 이미 나왔는데 뭐하냐고 아 여기도 있나? 와 거의 드론 뚫려는 데는 많다 얍 얍 헉! 제세동기 3개인데요 그러면? 당연히 헉! 어머 제세동기가 이렇게 많아 근데? 음 어 보안카드다 이렇게 보안카드를 주워서 먹는 건데 뭐야 이거 보안카드 키 안될것 같아 못들어갈 것 같아 동키 딴 데, 딴 데 먹을 데 없나? 와 근데 이거 진짜 외우려면 한참 걸리겠다 와 태고 외울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 와... 이거 어떻게? 아 아래나?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구성은 최대한 많이 챙기다 제세 동키가 두 개 있으면 뭐해 가까이서 죽으면 하나도 못 쓰는데 사람은 다 어딨지? 왜 사람이 안... 어 사람이다 아... 주발하네 뽁이 다 애 뽁이 다 잠그고 있었네 야! 엄마! 스르륵 쓸걸 아플텐데 그치? 쟤는 어떡하려고 날 쏘냐? 너 안 들어오냐? 펭카이 고맙습니다 페나 페나 아 그냥 때려야겠다 계속 움직여 아부야 안 보여 헉 저게 있다 저기 있다 와 이 돌 너무 사람이 있겠지 않냐? 헉 밖에 아 다행이다 얘가 쏠려고 했던 놈도 조심 이 돌을 내가 먹을까? 이래 와 나 이거 자꾸 엎드린 건 줄 알아 내가 자꾸 엎드린 건 줄 알고 쏠려고 헉 서클 너무 좋은데 갑자기? 오우 샛 저기 있다 뭐냐? 아까 나 준 게 이거 계속 켠쳐? 이대 뭐지? 내가 어서 구상 났나? 왜 오바지? 제자동기 지붕 타면 나 뒤져 이거 쏘다가 쟤한테 머리 막을 수 있으니까 쟤는 안 써야겠네 헉 서클 계속 좋은데 여러분 와 얘가 죽었어야 되는데 집에 있다 머리가 딱 안 보이네 머리가... 어 쟤 삼뚝인데 어 쟤 삼뚝인데 어 쟤 삼뚝인데 슈 삼뚝 어 쟤 삼뚝 어 쟤 삼뚝 염막 가지 말고 기어져야 되나? 오른쪽도 계속 있지 않을까? 오고 있나 쟤 저 새끼 오고 있는거 그만 오게 깜짝 하나만 더 깔까? 죽으면 좋고 슈 삼뚝 사라지 사라지 쓰라지 사라지 아.. 집이 나오는데.. 정리하고 오고싶은데.. 안되겠다.. 조졌다.. 수류탄? 탄명 어딨지? 아.. 애타 못 참았지 아 저 새끼 나만 노려 왼쪽 놈 나만 노려 이거 뭐야 자기장 가방까지 미쳤냐 사람 살려 아 나만 노려 너는 왜 오 쉣 수술 때린다면 투척 아 조졌다 아 나이스 어 게임 엄청 어렵네 연막이 없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 나이스 솔로 나오자마자 바로 치킨 먹었다 나이거라쓰 스쿠다든 치킨 먹기 진짜 어렵네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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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